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될 겁니다.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알죠.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2026년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지휘부도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옳지 않은 일을 밀어붙이니까 아무리 자기 합리와 자기 기만을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희한한 것을 내놓는 겁니다. 수련을 받지 않았는데 수련을 받은 것으로 치주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반년간 수련 공백이 생겼는데 정부가 수련 받지 않아도 수련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뭘 이야기하냐 어마어마하게 초조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부 일을 맡으신 분들이 내가 초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다고 초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고백을 하지 않지만 정황과 은행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굉장히 초조하거나 국민들한테 나서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의로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뭐죠 또 강조하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담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수련을 안 했는데 수련한 걸로 퉁치겠다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련 공백이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죠 초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군의관들이 여러분들 거부하죠 군의관들이 응급의학과 출신도 아닌데 대학병원에 이런 배속이 돼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면 보건복지국은 뭐라고 합니까 책임 배상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천만 원까지 문제가 없다 그럼 2천만 원 넣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군의관들이 뭐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겠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혼을 혼줄 내겠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에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지는데 그 이상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당연히 민사상 책임을 군의관들한테 묻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리한 조치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이 뭡니까 극적인 뭐죠 드라마처럼 연출되는 겁니다 이 매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겁니다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언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 거부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화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명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소화 청소년과에 가신 분들이 배우는 아주 중요한 원칙일 겁니다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특정과 전문의를 수십 년간 맹활약 했더라도 언급환자 치료는 초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의료입니다 고도히 숙련된 탱크뱅이 비행기를 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 현장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군의관이나 이런 걸 투입하더라도 의료계에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군의관이나 공보관을 투입하더라도 언급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알기 때문에 주수호 원장은 의사라기 때문에 소화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세분화된 자기 전문 분야를 못한다는 외에는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막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정부가 언급실에 파견된 뒤 건물을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서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이것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불협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사람들이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보고 요리를 하라는데 보고 독을 제거할 줄 모른다고 위험하다 하면 감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번덕이 이해가 되네요 언급의학과를 그만둔 한 전문의 분 이윤재란 분입니다 언급실을 떠나 쉰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푹 쉬시기 바랍니다 10월 말까지 쉴 겁니다 전문의 자격을 지득하고 나서 돈을 포기하고 생돈 생시간 생노력을 들여가며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 와중에 환자 발명 연규 고육의 날을 쏟아내며 살아온 지난 1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연구도 발명도 교육도 없고 어려운 중증 환자도 별로 오지 않는 규모가 작고 우리 아이들 내 아내 내 가족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내년 학사 일정이 망하든 교수들 상황이 엉망이 되든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진짜 이기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생각 잘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기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한편에 제가 웃지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진짜 이기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또 대책 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진짜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실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서 노한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의대식 유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또는 대폭 규모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빠져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많죠 무서운 것은 이제부터 의료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체계로 이루어진 한국의료 설계도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죠 그리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인정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고 분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의료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정교한 생태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태계의 상당히 건강한 생태계였고 그 생태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수선을 해가면서 고쳤으면 참 괜찮은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전공의들의 희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 의료수가 문제 그다음에 특히 민영사 책임 문제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들 고쳐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두들겨 부신 겁니다 이분은 붕괴로 예상을 하네요 제 남편은 아이가 자식이 의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의료대단 이전에는 남편이 의사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할 필요가 없고 정부의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의사분이 자식에게 의사를 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억압받지 않고 한국은 세월이 가더라도 완장찬 사람들을 억압하는 문화는 바뀌지가 않을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문화 같습니다 앞으로 연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가 굉장히 짙어갈 테니까 지금보다 더 심하겠죠 정말 참담합니다 의로 붕괴는 필수가 됐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총선을 말아먹고 대선 폭망이어서 보수 계멸이 되는군요 보수진영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거가 완전히 지금 장악된 상태지 않습니까 선거가 선거가 완전히 지금 넘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개 보수진영 분들이 대부분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이분도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좀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상황은 더 많이 힘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꽤 됐네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를 방송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문제를 분석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에 기반을 둬가지고 좀 의견이 다른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공박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최소한 사심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분들이 선교사로 조선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조선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선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한 책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주에 해당하는 애리조나의 주요 그런 명소들을 방문하고 남긴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제가 쓴 책이 아니고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건데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제가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했는데 이 책이 많이 읽혀져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니까 한 주만 씩씩하게 하면 또 긴 연휴가 시작되네요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